진실을 봐라! 진실을 봐라! 문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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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! 이거지. 이게 게임할 맛이 나는 거지. 어떻게 세트로 질 수가 있지? 북만 잘 박아도 일라오이가 아무것도 못하는. 아... 머리속 까불이들이 엿뜯고 있잖아! 에이커! 선경기구요. 실버 승격전이래. 아 뭐야! 브론즈... 세트 배나라고요? 아니야, 세트 이기는 방법 알았어. 아... 나달리... 아 누가 그랬는데? 나달리를 고르는 사람은 1. 부캐거나 2. 나달리가 없이 게임해라.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누가? 똑하지. 세트? 설교는 필요 없다. 부러진 뼈가 더 큰 교훈을 새겨줄 테니. 항상 촉수 근처에서 싸울 것. 그거 생각해야 돼, 수아야. 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성적 나쁘지 않아, 오늘 문화여자. 어, 이거를 알아차려? 미니맵을 가려야겠는걸? 아, 이걸 또 알아버리네. 2,000원 고맙습니다. 1,000원 고맙습니다. 1,000원 고맙습니다. 1,000원 고맙습니다. 1,000원 고맙습니다. 어 뭐야? 아 저거 보그인가 혹시? 아니 보그 뭐야 이거 왜 안 고쳐? 아니... 아니 뭐냐 저거? 어? 아 내가 이끌었는데 씨... 잘 배워라. 잘 배워라. 잘 쏴! 문화 문화! 문화여자! 세트. 실드 하나 깝치고 나대다가 죽어버렸죠? 잘 쏴! 너무 잘 당겨주고요. 슥슥! 알롱 컴온! 조옹! 느려졌어! 빨리 잡아! 나이스! 샷! 가라 세트. 아 세트. 아 세트. 스파5에 세스라는 캐릭이 있어가지고 좀 이름이 헷갈리긴 하네요. 아니 지금 나만 쓰레기야 지금? 어? 왜? 나하고 지금 한 번 붙어보고 싶냐? 쫘옹! 적을 처치했습니다. 쫘옹! 간지럽구만! 아 씨 미친. 쫘옹! 잘 쏴! 미친 거야 지금? 문화 문화! 문화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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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층민들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구만? 아주 마음에 들어. 응. 우리 하층민들도 다 잘하고 있군. 이거 15, 30 각인데. 뇌절만 안 하면 될 것 같아.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쓰레쉬가 알고 있었지? 어때? 진짜 실제로 문화여자를 봐보니까. 좀 두렵지? 응? 큐 찍어야 되는데? 가져오는가 첫 판의 추억 첫 판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지? 응? 뭐라구요? 잘 안 들리는데요? 진실을 봐라! 문화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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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이게 게임할 맛이 나는거지. 어떻게 세트로 질수가 있지? 궁만 잘 박아도 일라오이가 아무것도 못한. 도대체 실패했고. 예약 될 것이 있네. 아니 누나 본인이 그거 부끄러워하면서 흠이 귀여워서 못 이은 너희 음질 해버렸네. 아 씨 잘 피하네 귀여운걸 우리 세스?! 아니 세트? 우리 귀염둥이 남자 이리 와 누나가 같이 놀아줄게요 으휴 문화 여자!! 문화 여자!! 문화, 문화!! 문화 여자~~~ 여러분 이럴 땐 뭐라 그랬죠? 탑 차이 말고 이제 우아하게 어떻게 여러분들 우아하게 이제 찹탈 빨라져 로딩 탑 갭 우아하게 탑 갭 딜량 탑 6-0-2 아 근데 오늘 문어 진짜 싱싱했다 오늘 갓 잡은 문어 발차기 발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